제가 천원짜리만 가봤어요 천원짜리만 확인 확인 요즘은 학생들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확인을 해봐요 확인 죄송합니다 다 여기 천원짜리 천원짜리가 많죠 자 눈을 크게 떠오세요 저는 딱 한 번만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나중에 뭐 단정 한번만 기압을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어이 어깨를 몰라요 어깨를 몰라요 어깨를 몰라요 어깨를 몰라요 어깨를 몰라요 제가 삼꺼냥 받는거 아니에요 으 으 진짜 가위 안아주시겠어요 가위 가위 그 가위 안아주 policies 하하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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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마술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양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잘랐습니다. 오늘 단장님 짠 거 아니에요? 잘랐죠? 네 잘랐습니다. 자 보세요. 밑에 끈 끈 끈 끈 끈 끈 잡고 있으세요 잡고 있으세요 잡고 당기 좀 하고 잡으라고 우와 진짜 미치겠네 귀여워 우와 소름기처럼 돌린다 잘한다 잘한다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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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 ạo 아 arrogance odd wife iking 감사합니다.